소문들었어? 뭐요? 아니 내일모레 칠순위 권감이 뭔수록 건강보험에 가입이 됐대요? 가입이세요. 진짜? 아니 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김 부장이 건강보험 가입이 돼? 왜 있잖아. 어머! 그래도 3년 전에 디스크 소스를 받고도 건강보험 가입이 된대? 소문 들으셨습니까? AIA 생명 꼭 필요한 건강보험.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고혈압 당뇨 등에 지병이 있으신 분도 디스크 암 수술 등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되니까 벌써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보험은 살아생전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질병 입원비를 보장. 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시 하루 4만원씩 120일 한도로 보장해드리고 가입 1년 미만 시 50% 지급해드립니다. 어머! 보험료도 땡큐네! 네! 보험료까지 합리적이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겠지요.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080-013-6000 본 상품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정기간 월납 최초 계약 시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 월 18,280원, 여자 25,200원입니다.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령 증가 가정 시 50세 남자 기준 주계약 18,28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 시점인 60세에는 26,12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가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예시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중고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일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미녹치,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먼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천만명에 이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소식은 노인 1인당 진료비 연평균 322만원. 어르신들에겐 부담이 큰 금액이죠. 하지만 희소식도 눈에 띕니다. 바로 AIA 생명 꼭 필요한 건강보험.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니까 참 반가운 보험이네요. 그럼 어떤 질병이나 수술 경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합병증이 무서운 고혈압 당뇨는 물론 중장년층에게 흔한 고지혈증, 천식이 있어도, 직장인 단골병인 치질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도, 또한 갑상선암 위암 등 암 수술을 받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이 아닌 살아생전 질병 입원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 시 하루 4만원씩 120일 한도로 보장해 드리고, 가입 1년 미만 시 50% 지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 보험료는 얼마인지 잠시 후 확인하세요.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080-013-600 본 상품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정기간 월납 최초 계약 시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 월 18,280원, 여자 25,200원입니다.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령 증가 가정 시 50세 남자 기준 주계약 18,28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 시점인 60세에는 26,12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가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예시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일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미녹치,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